자 이 외로움은 크립인트 뭐뭐에 몰래 다가다 너의 삶에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가 나이 들어가면서 which is why 하면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it's nice 가주어 그것이 좋습니다 진주어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였죠 중학교 때는 투부정사 부정은 not을 앞에다 둔다고 했지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또 이렇게 써 뒤에도 써 외롭지 않다 근데 이제 명사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은 뭐뭐할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는 여긴 뭐뭐할이 낫겠다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을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nice 좋습니다 자 패트릭 알보는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which is why 나 is why 나 똑같아 그냥 그래서야 자 그래서 그는 의미 있는 대화를 소중히 어깁니다 벨주 소중히 어깁니다 자 요거는 대문자니까 이름이겠죠 노인 자살 예방의 디렉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디렉터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이자 설립자인 이 알보는 자 프렌쉽 라인 이것도 대문자니까 이름이에요 요것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게 24시간 핫라인이래 핫라인 언제나 통화 가능한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굉장히 드물게 보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잠재적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스위스아이더 시니어 그래서 여기서 스위스아이더 시니어들 자살충동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손을 뻗다 라는 얘기는 연락을 취하다 그래서 뭐 콜 그 다음에 뭐 키픈터치 여러가지 의미 표현으로 쓰겠죠 자 하는 요 24시간 핫라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자 그는 말합니다 what brings me joy bring 여기는 4형식이에요 간목에게 직목을 가져오는 것은 what 절주어가 쓴 거야 나에게 joy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요거 할 때입니다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 비동사 되다 될 수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배고파 할 때 연결에 대해 여기서 커넥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릴레이션쉽 아까 외롭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알보는 한 사람을 특히나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was feeling suicidal feel이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수이사이들이 온 거야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한 남성 70대에 그의 와이프의 죽음이요 자 그 사람은 자 그와 함께 프랜쉽 라인에서 라인에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계였대 어떤 그가 그의 삶을 끝내기를 원했던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after some time 약간의 시간 이후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살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경 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통화한 다음에 서야 아 나에게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 설립자 이게 있구나라고 느꼈지 그러면 이거는 이 자살충동을 느낀 사람이지 설립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70대였던 할아버지 자 알보호는 e found 5형식이에요 발견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교환이 여기서 이 익스체인지는 대화를 전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대화를 교환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대화 가 심오하다는 걸 발견했다 여기서 말하는 심오하는 의미 있는 meaningful 자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꾸미는 거야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자 여기는 two가 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원형 부정사 보어 언제 주어 쪽이 여기지 여기에 all the only 이런 거 들어있고 두 동사 들어있으면 two 부정사 보어 해서 two를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caring 보살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대요 우리의 일은 정말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연결 그러니까 관계와 그리고 보살핌입니다 신경 써주는 거 one two three three two three two